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미뤄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측의 그런 강경파들은 두 가지 생각을 분명히 굳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리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하나고 그것은 의지죠.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너희들이 우리에 대한 수사를 어떤 종류의 수사든 간에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는 힘을 갖고 있다. 능력을 갖고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172석이라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과 연대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간지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그런 더불어민주당 측의 그런 확신이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5월 10일 날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가지고 식물 대통령에 가까운 식물 정부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 놓일 것인지 아니면 그런 더불어민주당 측의 강경파들과 정면 대거여를 불사함으로써 그들을 제압할 수 있을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성공이나 윤석열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고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가가 정상국가로서 복귀해야 된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엄청난 조작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대통령에 당선시킨 일반 국민들의 그런 바램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여망과도 바로 직결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 가운데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초기에 소위 검사 출신답게 범죄자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그들을 소위 법적 단죄의 대상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지는 그야말로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50대를 주축으로 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들은 그야말로 폭주하는 열차처럼 그렇게 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심스러운 170위석이라는 다수의석을 갖고 하고 싶은 것을 마흔껏 정권 마지막까지 그렇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자업자득 그들이 무관심했고 그들이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위해서 입을 다물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입을 담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들과 내통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 소위 정의부재에 대한 이야기와 나오지 않도록 입단속을 했던 이준석과 하태경 그리고 한기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 간에 국민의힘은 지난 2년 동안 모든 것에 대해서 특히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철저하게 다물었고 그 소위 자업자득이 지금 계속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사건이 바로 민주당에서 운영위원회에서 4개 특위 구성안을 어길하는데 여기서도 그야말로 172석과 정의당과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국힘당에 전혀 그런 협조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모든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일 운영위원회 전체의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좌석이 비어 있고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그러니까 검찰청을 대신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발족을 논의할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의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란을 어길했다. 그러니까 안중이도 없는 겁니다. 이런 푸대접과 이런 거친 대접을 받는 그런 상황에 국민의힘이 지금 봉착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계를 지난 2년 전으로 돌리게 되면 4.15 선거의 무결성 문제에 철도철명하게 함구했던 것이 바로 지금 계속해서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을 그냥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겠다. 입법 독재의 그런 질주를 막을 의향이 전혀 없다. 이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 일환으로 합의됐던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개특위 구성결의안이 4월 27일 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에 통과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일을 소집해서 4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했고 포기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만 참여했고 국민의힘 적은 송은석 간사회에 불참했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공정하게 치루어지지 않는 그런 선거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생각하고 몸을 살인 모든 국민의힘들은 국회의원들은 다 책임을 지어야 될 사안입니다. 국민들은 분명히 미래통합당에 상당한 표를 던졌는데 그 국민들이 던진 표를 찾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잃어버린 표를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외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모함하고 엄해하고 조롱한 것이 지난 2년 동안에 국민의 힘이 보였던 작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사례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필기정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본인이 뿌린 대로 대부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뿌린 것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그냥 열을 받아서 화가 머리 꼭대기 끝까지 치솟을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짜 국회의원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왔고 앞으로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짜 국회의원을 속아낼 수 있는 국가를 살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할지 안 할지 아리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했고 사기특위를 구성해서 6개월간 중수처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 이후에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중해서 남아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근본 문제를 언론들도 응급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항의하지 않으니까 무슨 놈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나 이런 기막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기가 막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한 밖에 없는 겁니다. 이날 유일하게 참석한 송은석 국민의힘의 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우리 당에서 사기특위 구성의 반대 입장을 맹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강제 소집했고 압도적 다수의 행포로 입법 독재가 아닌가 이후 사기특위 구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동의하거나 협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도적 다수가 왜 나왔냐의 근본 문제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앞으로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한 해법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비용을 치르게 되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늦어지지 않게 너무 비용을 크게 지르지 않게 권언적인 수술 발본 세군에 해당하는 그런 수술을 단행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미봉책, 비상적인 그런 소위 해결책만 제시를 해가지고 항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지 골마 터지고 골마 터지고 골마 터지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종국에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그런 개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어떤 유행에 속하는지 양극단과 극단 사이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자신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라도 시간이 가게 되면 모든 제도나 기관들이 넓게 마련이죠 늙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력 경화 정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쇄신, 혁신, 청소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으면 제도든 법률이든 어떤 사회의 예를 들면 분위기든 모든 게 넓게 되지 않습니까 늙은 것을 잘 바꾸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경제도 내려앉는 거죠 경제도 지금 대한민국도 선관위와 관련된 제도들의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 60년 만에 선거까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청소하는 작업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청소하는 작업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외압에 의해서 청소를 당하죠 구한말이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외환위기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다 청소 작업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외부 세력이 들어와가 진압을 해가지고 진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결해 주는 사례가 된 거죠 이번 경우도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것 일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가 뻔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잘못됐으면 선거를 고쳐가지고 진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만들도록 해야 되지 가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데 모두가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입 다물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계특위도 엉망진창으로 되는 거죠 74년 된 검찰 조직을 이렇게 그냥 없애버리는 건 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일부 광경파가 주도가 돼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나라가 망해도 싸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말이 안 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철민이란 시민분이 다수의 석의 때그리들이 패하기 도를 넘어서 한참 넘은 갔습니다 이제 국회를 계획을 좀 하야겠습니다 3억 3천 미국의회도 상원병명 하원 435명 도합해서 535명입니다 허건 날 자기 밥그릇 차지로 싸움 박진을 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면탈 받기 위해서 수사 도피 법안을 힘으로 모여붙이는 당신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의 의원이 왜 300명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 5천만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왜 300만이 돼야 되냐 이야기죠 그래서 이 최철민님은 국회의원이 100명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상님은 국가의 헌법을 그야말로 아주 걸레로 만들어버리구나 이렇게 한탄한 부신도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공병호 tv를 요즘에 볼 수 없도록 한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url을 좀 공유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위 입법 독재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률을 마음껏 통과시킨 그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난 1월 26일 무렵에 많은 언론들이 보도한 기사입니다 의석수는 여당이 174석이고 야당이 102석인데 가결된 법안은 여당이 82% 야당이 1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에서 최종과결한 법안 비유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2016년대에 4월 13일에 실시됐던 20대 총선에서는 대략 국민의힘이 38.4% 더불어민주당이 33.6% 기타정당이 28% 그러니까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21대 국회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21대 국회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2020년 5월 무렵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1년이 최대지 않는 그런 시점인 1월 26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82.2%의 위헌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국민의힘의 15.2%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거가 망쳐지게 되면 국민의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모든 법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유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재산도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된 그런 세제가 엄청나게 변하게 됐던 것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다 차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가 국민들이 이렇게 밀어줬으면 억울하지 않을 건데 국민들이 전혀 밀어주지 않았는데 이런 상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순항을 하겠습니까 순항하기가 힘든 거죠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측근들이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그냥 국정운영에 원활한 수행이 필요하니까 이런 근본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고 그냥 좋게 좋게 그렇게 타협에서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많을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힘을 갖고 앞으로 국정운영을 하겠습니까 이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국민의 민의를 철저하게 반영하는 국회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 수사 없이는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해버린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다수당이 있었지만 다수당이 38% 그다음 제2당이 33%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15.2%니까 진짜 필요한 법률은 국민을 위해서 통과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입법 독재의 실성이고 이게 부정선거의 일종의 인과응보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철두철명하게 여러분 입을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이라든지 사계특위의 단독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말 특정 정당의 사안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사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의 안영과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중요한 과제다 이 점을 함께 공유하는 더 많은 시민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